자 이거 같은 경우는 허블의 보충인데 은하의 후퇴속도죠 일단 허블의 보충이니 허븐 뒤에 알기로는 v와 r에 대한 v의 일치함수 한 걸 알 수 있을 거에요 거기서 비례상수가 허블상수였죠 그걸 우리는 요거이고 근데 이 문제 풀 때 뭔가 하나 더 필요해요 저기 ㄷ 보기에서 이 후퇴속도 하는 거를 bc속도 광속하고 g값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 g값 혹시 정의가 기억이 나시나요 g값은 관측된 파장 lambda 제로에서 lambda 빼기 lambda 제로 이겁니다 이걸 더 줄여 가지고 위에는 파장이 변한 게 아니라 델타 lambda 이렇게도 많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일단은 허블의 보충이니 하면 은하의 후퇴속도는 거리에 비례하죠 비례한데 지금 보세요 b에 비해 a가 지금 후퇴속도 두 배 빨라요 그러면 거리는 당연히 두 배가 될 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보기 맞습니다 허블상수는 70kmpsps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숫자에 대입하면 되요 어떻게 대하냐면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 이거를 여기 대입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v는 2100이고 여기다가 h 또 r 있죠 30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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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70 나오죠 70km 스포셋 끝 더 메가파셋 맞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된 파장이 a로 관측했을 때 관측된 후퇴속의 파장이 507nm 하면 이 후퇴속의 기준 파장은 500nm이다 아 여러분들 ㄱㄴㄴ 한번 해결했을 건데 이거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요거 두 개가 필요한 거에요 자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일단은 저 일단 이거 집값 지금 모르죠? 집값도 이걸 지금 알아야겠네 그리고 이제 후퇴속도가 지금 주어져 있을 거에요 a 여기 후퇴속도 4200 이네요 자 4200 에다가 광속이 얼마죠? 3 곱하기 10에 5도 되어있죠? 3 곱하기 10에 5 이렇게 되어있고 집값이 일단 기준파장 몰라요 기준파장은 람다0죠 람다0인데 관측된 파장에다가 람다0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맞죠? 빼주면은 그래서 요걸 그어서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일단은 3대고 똥감이 두 개 지워지겠죠? 그리고 요걸 3호 나누면은 14가 되겠네 14 그러면은 14 곱하기 이게 10에 지금 3승이죠? 10에 3승 없앨려면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고 요게 남다0 507 빼기 남다0 6 거든요 요렇다구요 그러면은 요걸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해보면은 요거 남다0가 500 나온 거 알 수 있어요 요거 500나노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ㄱ ㄴ ㄷ 다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해보세요 아마 남다0가 500은 나올 거에요